안녕하세요. 영양사 국가고시 식품위생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식품위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. 전반적인 식품위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목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영양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먼저 살펴볼게요. 영양사 국가고시는요. 이렇게 합격률이 나와있는데 평균 60%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다가 제43회 때 10개년 중에 최저합격률을 보였어요. 그리고 전년도에는 70.2%로 최대, 가장 많은 합격률을 보인 시기이기도 했죠. 그래도 5개년을 살펴보면 한 평균 60%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. 10명 중에 6명은 합격을 하지만 4명은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문제풀이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럴 경우에는 조금 위험해요. 난이도 조절이 되었을 때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냥 정답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만 다른 내용으로만 나오게 됐을 때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.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기본 이론을 조금 충실히 해주시고 실전 감각을 키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우리가 공부할 식품위생은요. 시대에도 영양사 한 권으로 끝내기 교제를 보시면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식품위생관리, 두 번째 식중독, 세 번째 감염병, 기생충, 위생동물, 네 번째 HACCP, 핫섭입니다. 분량은 굉장히 적은 듯해 보이지만 특히 두 번째 챕터와 세 번째 챕터는 외워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해할 내용은 이해해 주시지만 또 암기해야 할 내용은 분류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챕터 식품위생관리 공부하는 방법은요. 관련된 대상과 특성들을 조금 구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 식품위생과 미생물이 나와요. 미생물에는 이제 뭐 세균, 바이러스, 곰팡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미생류의 종류, 특성을 알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. 식품을 오염시키는 오염지표근들이 있어요. 오염지표근들의 명칭과 특성들 같이 이해해 주시고요. 세 번째 식품의 변질 및 보전, 변질에는 산폐, 변폐, 부패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식품의 부패와 초기 부패 판정하는 것들, 수치로도 나오거든요. 이런 것들은 암기가 요구됩니다. 다음은 두 번째 챕터 식중독입니다. 식중독, 바이러스, 세균성, 화학성, 자연독 많은 명칭들이 나오고요. 이 내용들을 보실 때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원인, 증상, 예방법입니다. 과연 식중독이 무엇인지, 바이러스 식중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각각 식중독별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분류해 주시고요. 관련된 부분들의 원인은 무엇이고, 증상,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지를 정의를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은요. 감염병 식중독, 독소형 식중독, 중간형 식중독 나오는데요. 감염병과 독소형 식중독의 차이점. 달라요. 다르고 관련된 식중독들도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세균성 식중독과 뒤쪽에 나오는 경구감염병과의 비교도 중요합니다. 세 번째 챕터는요. 감염병, 기생충, 위생동물이에요. 여기서는 경구감염병, 그리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비교와 원인, 증상, 예방법 정리해 두시고요. 식품과 기생충에서는 기생충들, 채소, 육류, 어폐류의 기생충들 각각 달라요. 관련된 부분, 또 원인, 증상, 예방법, 간디스토마, 페디스토마, 구충, 유충 여러 가지 나오죠. 이런 부분들 정리해 두시고요. 위생동물, 박기류, 지휘류, 진드기류 여러 가지 위생동물이 있는데 관련된 피해, 어떻게 하면 예방하실 수 있는지. 전부 우리가 살펴보면 급식소에서 우리가 급식관리자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생관리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마지막 챕터는 핫섭입니다. Hazard, Analyst, Critical, Control, Point라고 해서 식품안전관리 기준인데요. 여기서는 핫섭의 7원칙, 적용하는 순서, 12절차, 그리고 핫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네 가지 챕터에 대한 내용 살짝 맛보기로 보셨는데요. 식품위생과목은 분량은 굉장히 적지만 외워야 할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, 팁 하나를 드리면요. 조금 쓰시면서 외소우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객관식 오디선다형이지만 내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로 나왔을 때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류 철저하게 해주시고 조금 쓰시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식품위생과목은 공부해 두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재밌게 푸실 수 있고요. 특히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영양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시려면 그 시간 안배도 평가의 하나잖아요. 그 공부도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해를 수반한 암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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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